나 뭐 밴하지? 아 뭐 밴하지? 아트로 아트 밴해 아 진짜 개허가다 스몰더 가겠습니다 스몰더 갈게요 이게 티모를 밴한다는 거는 어쨌든 실명 때문에 거슬리는 챔피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리를 벌려줘야 되는 챔피언이 필요한데 스몰더가 좋아요 만약에 뽀삐 골랐다가 다리우스 나오면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무쇼 무쇄워 무쇼워 이게 딱 우리도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AP 하나에 탱 하나에 딜러 카이사에 리신 대머리? 아니 잠시만 이게 뭡니까 이거? 말이 된다 생각해요? 얘가 어떻게 티모를 변하냐 어쩔 수 없이 내 피살기를 꺼낸 나 자신 저도 술몰드 하기 싫었습니다 나 티모 하고 싶었는데 이게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기적인 들교보다는 그냥 CS를 챙기면서 스택을 쌓아가는 플레이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스택이 225가 쌓일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왕귀 레오나 옆에서 그냥 어?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올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 계속 먹어주면서 스택 한번 쌓아주고 맞춰도 상관없음? 맞춰도 상관없음? 하지만 올 수 없죠? 어? 어? 다치 당한 건가나? 뭐지? 왜 왜 왜 뭐야? 오케이 리신 오는 중 리신은 잘 리신 맞는데? 우리 리신 맞는데? 잡았죠? 나이스! 리신 잘해요! 일단은 이거 방심 안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이스가 플레이가 좀 변칙적이에요 제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이거 스택도 다 맞아주고 좋은 친구다 25 스택부터는 이제 스택을 조금 더 잘 쌓을 수가 있어요 애들을 개피를 맞는 다음에 한 번에 때려잡으면 돼가지고 참 편합니다 아아아 대포 포기하고 스택 쌓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두 개 아 젠장 아 완전 적다 잠시만요 이거 로밍 한 번만 갈게요 라고 할 뻔 어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굿굿 어 오면 적자지 오면 적자지 오면 적자가 아닌가? 이거 한 대 맞춰놓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 스택 쌓고 어 난 스택 쌓는 것만 하면 돼요 나 플래시 있어 괜찮아 전멸은 안 아끼는 게 좋죠 지금 안 아끼게요 리신이 지금 전령을 먹고 있습니다 같은 두꺼비 좋아요 아니요 개구리라 해야 되나요 저거 이거 이거 잡아주실 분 나 큰일남 아 이따 세크 쌓았어요 세크 쌓았는데 이게 무슨 개판 싸움이야 아 이거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네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 텔은 이러려고 아낀 거였습니다 야 이러려고 아꼈고 괜찮아요 리신은 저 킬 주려고 이런 거예요 보여 보여 플레이가 보여 네 깔끔하게 죽어줄까요 아니 스택 이거 이거 버그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가려졌으면은 제가 잘 피했는데요 아 이거 불편하네요 라이온님들 근데 이거 진짜 뭐예요 제이스가 어디서 킬을 이렇게 주워먹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가? 둘 다 나은가요? 일단 안전하게 또 스택을 쌓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졸라 아파요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파라 그냥 쓸데도 없어서 이거 첨가복 가가지고 황금장암부터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CS를 제가 좀 안전하게 먹을게요 예 지금부터는 천천히 스몰더는 후반캐라는 거 오케이 바텀 지금 흥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다가 와드 하나 깔아주고 이거 도움 갈게요 아 굿 너무 맛있고요 플래시 콜 있어요 플래시 콜 있어요 스턴 있나요? 스턴 있나요? 나도 한입만! 너무 맛있어요 아 누구세요? 아 후루님 아니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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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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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안영? 한 대 척 쳐주고 또 다이브 치려고 안되지 지금은 얘 봐라 야 적당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오케이 나 집 안간다 나 집 안간다 리신 온다고 했어요 지금 집 안갈게요 교묘의 이거 심리작전 저 플래시 있습니다 핫! 플래시는 퍼포먼스였다고 어 하카나? 촛박세 오케이 이대로 집 갔다가요 또 천천히 이제 팡금장하랑 삼위일체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위죠 삼위일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갈 템은요 제가 탱을 가야 되는데 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탱을 가야 될지 그래서 이거 쇼딘의 창을 가면서 무슨 탱을 가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 얘 나한테 달려오는 건가? 어 뻑킹 아 님들? 님들아? 아 님들아? 아니 님들아? 나 화남 나 화남 오케이 신드라 궁 있고 오케이 잡았고 제이스 굿 잡으면 엄청난 이놈요 아니! 응 좋아요 아 이거 이거 뭔데 이거 근데 근데 선생님들 놀라지 마세요 저 스택 120입니다 이렇게 뚝 가 맞으면서 애들이 저를 견제를 하는데요 이래도 스택 120 음 나쁘진 않죠 CS는 조금 아... 안일한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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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잖아 팡 팡 팡 팡 팡 팡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일단 가는 중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요? 이때 톡 던지고 잡혀라 아 깨비 아 이거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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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마인드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뭐죠 쟤? 집을 왜 이렇게 안가? 변태네 변태야 꿀렬매가 있으니까 일단 꿀렬매를 피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미드 쪽을 합류를 스윗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안 일어나나? 아니 일어나지 일어나지 내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눈 개뿌랑 다시 탑가 탑가 이거 한 대만 치면 돼요 한 대 뻑큐 오케이 바로 도망가고 블루 좋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큰일 났는데 이거? 아이고 일단 내가 뭐했다 나 뭐 잘했다 지금 바로 먹나요? 먹었어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우리팀 진짜 짱짱짱 그리고 동시에 스몰더스택 225 달성 그리고 용쪽 달려 자 들어가자 어 나이스 잡았고 팡! 아니 아니 아 저 죽나요? 저 죽나요? 팡! 아 뭐야 나 기가 뭔가 천연색 찍었는데 한 개 아무것도 없다 됐다 천연 됐다 됐다 예 이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탑 팀원과 재밌는 것 같습니다 GG 천연까지 무난무난하게 처음에 살짝 꺾일 뻔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상상이었다는 거 사실 안 꺾였어요 베이가가 조금씩 나 지키러 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러다가 여기서 나 만나면 나 털리거든요 없네요 다행히도 여기 있나? 없네 있네 아 이거 야 베이가야 베이가야 뭐해 뭐해 아니 베이가야 이거 확인해줘야지 아 나 미치게 하네 나를 아 벌써 아파 벌써 내가 이거 랩업하니까 랩업하는 거 보고 갈게요 굿 굿 아 나이스 아니 베이가가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되는 파닝 중에 하나요 얘는 또 여기서 왜 베이가 넌 죽어 그냥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넌 이따 뒤졌다 칼리스타 너 이따 봐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살짝만 나가볼까? 요까지만 살짝 빼주고 아 어디 있을 텐데 얘 와도 좀 있으면 차니까 이거 포기할게요 아 있을 것 같은데 하이 쟤는 또 뭐야 으아아악 하하 꺼져 나만 게임의 난이도가 달라요 아 싫어요 아이고 5공도 오겠네 이제 하 널 이제 족칠 수가 있겠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큐 찍는다며? 아니 미 늦어서 예 그냥 2로 한번 상대해 볼게요 나도 상남자처럼 한번 게임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거 미드 한번 달려볼까요 선생님들 칼리스타 뭐 뭐야 꺼져 꺼져 알았어 안 갈게요 아 이번 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내가 고통당하는 만큼 그래도 바텀이 진짜 잘해지고 있어서 이거를 행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음 난 안 행복한데 이거 라인 하나 더 아 왕가 집에 집에 좀 가줘 제발 제가 한번만 더 깜짝들어면서 들어오면은 진짜 죽어 나 심한 말 할 뻔? 죽어 봤나? 제가 굳이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리안지를 간 이유 지금 대공개하겠습니다 아 저 핑크워드 얼마 안하는데 아 그냥 버릴걸 아 진짜 저거 지킨게 근데 칼리스타 여기 지금 터지는데 왜 안가요 집에? 칼리스타 됐잖아 아직도 라인을 먹고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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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좀 그렇죠? 칼리스타 지금 바텀에 있구요 오공 지금 갔겠지?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광전사의 군악하고 그 다음 템 4시의 이빨 갈게요 4시의 이빨 아기 갈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저도 이제 좀 뚝가 패야될 것 같애 아아 나 줘 아 야 뚝가줘 너 먹지마! 요공 여기 있는데 이거 밀러 올까나? 일단 숨어볼게요 밀러 오네 잡았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도 이름은 한다고 하자 드디어 아 뭐야 저거 뭐야 어딨어 어 어 뭐야 이거 내건가요? 아니 유치한은 뭐야 저것도 오구 그리고 다시 바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바텀.. 말고 미드에서 싸움이 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합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합류는 좀 있다 하고 저는 일단 무조건 푸쉬 푸쉬 I'm coming! 나 가고 있다는 뜻? 어 뭐야 이거 내 건가요? 아 나 줘 나 줘 나 줘 악 맛있어! 아 잡아 잡아 아 뭐야 내 꺼져 꺼져 아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요 아 기저기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새해 복 5월달에 받아도 되죠 괜찮아요 좋아요 일단 용 좀 있으면 나오고 30원 남았네요 이거 기다렸다가 네 저의 이빨 뽑고 그리고 용으로 이제 제 페이지로 돌아왔어요 제 거예요 이거 게임 밑에 이상한 애 있어요 어 이거 잡으면 되잖아요 이제 옷이 너무 맛있고요 아 뭐야 이거 아 갈리오 왜 이렇게 빨라요 아 화낸 거 아닙니다 아 맞네 화낸 거 죄송합니다 저거 내가 쳤었나? 아 쳤었네 아 굿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따가 베이가 좀 안 맞네 나라 아 끝났다 짜잔 멋있죠? 이겼어요 아이 예 지금까지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더 잘생..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쇼 으음 이가 예 이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